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저희 러블리즈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추운데 오늘 러블리즈 마시고 강력히 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뭐라고요? 아취 라고 아취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셔야 돼요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민은 왔다 네 감사합니다.